청주 복귀점 들어갑니다. 청주 복귀점은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강남구청 4부가 났나 보라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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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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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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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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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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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km 구간 단속 끝지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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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 – 시선 110km 이동 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경고 – 시속 110km, 이동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시속 120km, 이동시 ping을 하고 있습니다. 시속 110km, 이동시호등과 공암을 도착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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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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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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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